자 먼저 커팅에 앞서서 기념촬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왼손으로 힐을 잡으시고 오른쪽 가위는 커팅 포즈만 잡고 앞쪽 카르나를 바라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어떻게 사진 나올 수 있도록 밝은 미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해운대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탄생할 성파포 다릿돌 전망대 중국을 축하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해운대에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주십시오. 하나 둘 셋